안녕하세요. 맛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이수범입니다. 상반기 내가 투자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나와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릴 테니 노란톡 채널 추가로 꼭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채널톡 추가 성공적으로 가능하시고요. 자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관련된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줄인으로서 잘 모르는 것들 제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투자하실 수 않은 그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벌써 2분기도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6월달 어떤 종목과 섹터를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2분기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서 오늘도 잘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보톡스 이슈 부분으로 관련주들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보톡스 균주 출처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툴리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독소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관련된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라라는 정부 지침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휴절 같은 경우가 ITC 소송 조기 종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톡스 이슈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종목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업종이 또 피해를 받을 만한 종목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고서 분석을 해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10월 달에 ITC 소송에 대한 판결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판매 금지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한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톡리늄 관련된 부분들을 토대로 분석을 좀 해보니 역시나 향후에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두 종목 메디톡스와 제테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피해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웅제약, 휴젤, 휴운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메디톡스, 제테마, 대웅제약 그리고 휴젤까지 여러분들에게 투자 의견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국내 치료용 보톡리늄 톡신 제재 개발 현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메디톡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금 기업들을 토대로 계속 이제 소송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된 이제 국내 치료용 보톡리늄 톡신에 대한 임상 개발 현황을 보고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테마 같은 경우가 적응증,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에 대한 부분들을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가 과민성 방광 그리고 경부근 긴장 이상 그리고 양성 교근비대증 관련된 부분으로 임상을 3건이나 지금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경부근 긴장 이상 그리고 편두통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본태성, 눈꺼풀 경련 현상으로 적응증을 통한 치료 목적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원수도 마찬가지로 양성 교근비대증 그리고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관련해서 임상 3상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용 목적으로 보통 보톡스를 많이들 쓰셨을 텐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지금 사실 미용 목적보다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메디톡스가 이렇게 소송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 역시 앞으로 치료 목적으로 만약에 발전하게 되었을 때 더 큰 시장을 혼자서 섭렵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태성, 눈꺼풀 경련 외 ITC 결과에 따라서 다각도의 임상을 순식간에 진행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호재를 앞두고 있는 것이 메디톡스 그리고 재테마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지금 보톨리늄 이런 제재를 바탕으로 지금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둔 곳은 재테마와 메디톡스 이렇게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깡통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사실관계를 출처를 밝히게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메디톡스를 좀 하나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차트상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이런 모습들이 눈으로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주가 9만원, 8만원은 오가고 있다가 ITC 결과가 메디톡스 쪽에 좀 우세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26만원까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시장 개방시 굉장히 수조원 단위의 시장이 펼쳐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메디톡스가 이제 독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매출액 좀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이제 미용 의료기기 혹은 이렇게 또 미용 제품 같은 경우가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게 되시면 2018년에 이제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800억 정도를 기록했었다가 추후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또 크게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이렇게 한번 돌아선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이제 성장 궤도를 달리기 시작해서 21년, 22년 그리고 23년에 걸쳐서 앞으로 이제 고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는 소송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일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익이 좀 감소되었었던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이제 ITC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제 폭발적인 매출이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24년, 25년에는 역시나 더블, 23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두 배로 급증하는 이런 구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25% 또 많게는 30%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4년도 예상 실적 대비 PER이 지금 33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두 업체가 이제 독점한다는, 과점을 한다는 전제 하에 비싸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 목적으로는 매출액이 5천억 정도 그리고 최대로 이제 1조 정도까지가 예상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치료 목적까지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수조원의 매출을 또 해외 쪽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동남아시아 쪽까지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5년도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은 단기간 2배 이상 사이즈가 업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제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제테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테마 같은 경우도 지금 균주,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메디톡스와 함께 제테마가 최대 수의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점 9,730원을 10월달에 달성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크게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2만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제테마는 아직도 시가총액이 사실 굉장히 지금 2,3천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사실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디톡스 대비 주가는 사실 좀 덜 간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테마, 메디톡스 이렇게 2파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제테마 역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급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보유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또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을 경우 추가적인 매출이 빠르게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출액은 2018년에 적자, 2019년에도 적자를 계속 기록해 오다가 2021년도에 본격적인 턴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매출액 330억 정도에 영업이 23억 정도가 나왔었다가 지금 이제 작년도에 매출액 460억에 영업이 40억 그래서 총 이제 매출 영업이익률이 지금 약 9% 정도까지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까 메디톡스의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또 공장 증설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 역시나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20%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실적의 성장성을 봤을 때 제 테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020년도 브라질 그리고 2022년도에 중국 파트너사와 지금 6천억대 라이센스 아웃까지 계약 체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장 궤도를 달리게 되면서 매출액 750억에 영업이익 160억까지 이제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5년도에는 매출액 1100억에 영업이익 300억 사이즈로 영업이익률 28%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총액 4, 5천억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추후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5년도에 고속성장의 해를 감안했을 때 PER이 지금 현재 14배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단기가 많이 폭등했다 하더라도 비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핫한 이슈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통해서 성공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채널 추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채널 추가가 성공적으로 가능하십니다. 혹은 난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샵 3772 그리고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만 남겨주게 되시면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아낌없이 노란톡 채널 추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가지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 이슈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관련된 종목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 브리핑 자료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톡 추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다 라는 말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이제 대웅제약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차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시죠. 지금 현재 보틀리늄 이 관련된 부분으로 앞으로는 매출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혹은 판매 금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 되어서 주가가 크게 폭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주가 최고점 19만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15만원까지 주가가 좀 빠지다가 주가가 이제 크게 급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11만원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하에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대웅제약도 보틀리늄 관련된 이제 제품을 계속 생산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액도 또 상당했고 21년도 이제 미국 분기 매출이 이제 한 3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천억 육박하는 이런 매출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ITC 결과에 따라서 판매가 금지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 천억의 매출이 정말 허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저 현재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틀리늄 매출을 좀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항암제, 고지혈증, 실효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틀리늄 매출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내가 종목을 좀 선정해서 좀 들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을 좀 탑픽주로 좀 권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지금 2022년도 작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1조 2천억 정도에 영업이 950억 정도가 나오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도에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 사실 좋아지는 기업들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여러가지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웅제약은 이 부분에 조금 비껴나가서 매출액과 영업이 크게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견 대형 제약사 중에서 사실 가장 지금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툴리늄 이 판매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현재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트를 좀 보게 되면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1,200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기관들의 뷰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도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의 지금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분할 매수로 모아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과는 이미 보톡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선반영에서 주가를 많이 하락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ITC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대용제약의 주가가 더 빠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관망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사 이익이 수년째 감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돋보이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이 15배 정도로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대다수의 지금 제약사 원래 그룹들이 유한양행도 비슷하겠지만 보통 이제 PR이 20배 부근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젤 종목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휴젤 종목도 비슷합니다. 아까 대용 제약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올해 이제 16만 6천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역시나 이제 주가가 크게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11만원까지 이제 주가가 조정받은 상황이고요. 자 휴젤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의 약 50% 정도를 지금 현재 보툴리늄 이런 제품군으로 지금 의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필러 같은 제재들도 좀 있지만 지금 이제 보툴리늄 쪽에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매출액 절반이 정말 날아가는 셈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가장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가 휴젤입니다. 그래서 휴젤을 혹시 보유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ITC 결과까지 정말 주가를 좀 잘 내다보시고 그리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바로 이제 판매가 금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 매출 제품에 대한 확보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휴젤은 여러 또 이제 수출 쪽으로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판매가 좀 증진되는 것이 눈으로 좀 확인되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액 좀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018년 12월에 지금 이제 매출액 1800억에 영업이 600억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기록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기도를 좀 보게 되시면 19년, 20년, 21년, 22년 꾸준하게 그래도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눈으로 확인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이제 미용 제품 쪽은 이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률이 20% 내지 30%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한 품모만 잘 깔아두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인 이제 매출이 기록되는 이런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23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틀린음제대 쪽에서 ITC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권과 컨셋은 매출액 3200억 그리고 24년도에는 3700억, 25년도에서 4200억까지 계산이 잡혀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판매 중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매출액 절반 정도는 제외를 시키는 쪽이 합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톡스 매출은 지금 현재 한 1000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00억 정도가 줄어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틀린음 소승 결과에 따라서 다른 피해가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보틀린음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앞서서 말씀드린 메디톡스 혹은 제 테마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렇게 지금 피해 업종으로 손꼽혀서 이미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이런 대웅제약 같은 종목을 사실 저점에서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제약주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확인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제 브리핑 자료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한다 하시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공부 차원에서 저희 채널톡 추가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시면 여러분들 채널톡 추가가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자 문자로 샵 3772 그리고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만 남겨주게 되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가지죠. 방송과 그리고 여러가지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6월달이 종료를 하게 되면 2분기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보유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도 될지 혹은 지금 상황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종목 여러가지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브리핑 자료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아 기업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좀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공부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분석 자료도 확인하시면서 투자 레벨을 스스로 지금 올려놓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채널톡 추가하셔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좋은 투자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꼭 입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